안녕하십니까 치약산 드릅장목반입니다. 일반 묘종은 끝났고 지금은 포트로들은 엄나무 묘목을 식지하는 식입니다. 이 꼬츠모처럼 트레이포트에 관리한 묘목으로 크기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트레이포트 162구에다가 키운거구요. 이건 땅드릅입니다. 땅드릅 모종이구요. 엄나무 순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고 이건 능계승마고 이거는 가시가 없는 드릅 포트에다 키운 겁니다. 이건 치나물 포트에서 키운거구요. 이거는 이제 크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엄나무, 가시 없는 민드룩 포트에 키운거고 키우는 모습입니다.